가수 비와 백지영이 중국의 대형 신년쇼 무대를 장식합니다. 비와 백지영은 오는 31일 중국에서 진행되는 절강위성TV 신년 콘서트에 출연하는데요. 중국 3대 대형 방송사 중 하나인 절강위성TV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. 해마다 유명인들이 출연해 중국 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. 이날 비와 백지영 외에도 그룹 X에서 이탈한 루안, 중국 배우 판빙빙 등 2015년을 빛낸 많은 스타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.